네 오늘은 그 인프론 2점 짜리가 하나 더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최근에 또 B2B 관련 비즈니스를 좀 확장시키려고 했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나 받아 가지고 이거랑 엮어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거 2점 누가 준지 대충 알겠지만 그리고 요즘 분명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인프론 멘토링을 제가 만원을 하면서 거의 40명을 넘게 받았거든요 기존에 제가 원래 한 100명대 그 근처였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 받았냐면 제가 그 추석 때부터 한 2주간이죠 그 2주 동안 제가 거의 한 70개 정도를 받은 거죠 사실 이 70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인프론 전체 4등입니다 멘토링 전체 4등인데 인기순으로 검색했을지 그러니까 많이 받은 순으로 검색을 했을지 제가 전체 4등이거든요 근데 그 만원짜리로 총 70명? 70건을 받으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예전에 뜨문뜨문 받았을 때는 좀 잘 못 느꼈는데 좀 집중적으로 한 3주 2주를 거의 막 하루에 4,5개씩 달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요즘 확실히 확실히 좀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이런 리뷰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리뷰를 한 이렇게 3개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았는데 이 3개 받은 사람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유튜버는 그런 말 안 했다 이 블로그는 그런 말 안 한다 뭐 유명한 사람은 뭐 이런 얘기 안 한다 근데 되게 이게 웃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다 좋단 말이에요 뭐 물론 거의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의 이력서는? 합격률 5%짜리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봤자 실질적으로 돌려봤었을 때 그분들은 5%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쓴 이력서의 가치는 5%짜리 가치입니다 특히 전공자들이 그렇게 돌렸었을 때 한 10% 나온다 5% 나온다 이거 의미가 없는 이력서입니다 전공자인데 이력서가 10% 5%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잘 나온 이력서를 제가 9월 달에 돌렸는데 그 이력서가 잘 나온 게 70%입니다 70% 30개 돌렸는데 20개 이상 붙었어요 그러면 거의 70%가 넘는 이력서인데 전공자는 이 정도 이력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이력서를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쓴 이력서로 대충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쓰면 70%가 나온다 라고 알려줘도 어차피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왜? 이거 어차피 다른 블로거들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가 저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도 많이 시켜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이력서들을 기업은 공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분들의 개인정보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력서들도 붙는단 말이죠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이력서거든요 웬만해선 왜냐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줄글보다는 시각적인 이력서가 훨씬 잘 먹기니까요 읽기 편하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차피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력서는 잘 썼다 자기는 실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의 이력서가 5% 10% 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좋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피드백 수용이 굉장히 이분 그 70%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70% 붙은 분 이분이 거의 보름 만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거의 보름 만에 합격 15일 만에 결국 최종 학교까지 합격했어요 최종 학교까지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냐 저랑 이력서 하고 그 다음 바로 거쳤습니다 그 다음 바로 거치고 그 다음에 바로 30개를 냈어요 그래서 그 20개 붙고 면접 골라서 갔습니다 면접비 주는 대로만 그래서 골라서 가고 결국 최종 합격 한 3개 이상 합격해서 원하시는 곳 그래도 연봉 괜찮게 갔습니다 실제 이력서를 잘 쓰신 분이고 그 백엔드 쪽에서는 이만큼 잘 쓴 이력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랑 이력서 상담하면서 좀 빠르게 붙으신 분들의 특징을 요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나 피드백을 하면 그대로 바로 거쳐옵니다 그냥 이거 바로 거쳐서 바로 저한테 이거 어떠냐 라고 바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만에 피드백을 하면 그 다음 그 다다음 날까지 수정 빡세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줍니다 저한테 그럼 봐드리죠 네 봐드립니다 아주 잠깐 이것만 거쳐라 뭐 이 정도 피드백은 당연히 봐드리죠 근데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랑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력서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게 더 낫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걸로 갈아타야 됩니다 여러분 갈아타고 제 얘기가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력서보다 낫다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럼 바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꾼 이력서도 안 먹힌다 라고 하면 그것도 버리세요 그럼 제 말이 틀린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거고 제 말 틀렸으니까 제 말 무시하고 다른 분 이력서 받아 다른 분 피드백 받아서 그거 그대로 고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는 이력서에 맞게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의 만든 이력서 포맷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의 그 이력서가 정말로 여러분의 이력서는 보통 이런 줄글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숫자가 몇 개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줄글 이력서와 숫자 몇 개의 문제와 해결책 위주로 쓴 이런 줄글 위주의 이력서가 정말 시각적인 이력서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읽는 입장에서 뭐가 더 읽기 편합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문제와 해결책 위주가 한 줄 두 줄로 작성되셨죠 그러면 그 한 줄 두 줄로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는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날 수 있게 어느 정도 썼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을 깊게 썼으니까요 깊게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이 실력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력서는 그 한 줄 두 줄 짜리 긁어놓고 그냥 대충 써놓고 그냥 뭐 뭐 뭐야 seo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다 뭐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요 그냥 뭐 뭐 비트 같은 거 써서 뭐 cra보다 뭐 리액트 번들 사이즈 속도가 뭐 두 배 빨라졌다 과연 그게 여러분의 속도와 여러분의 그 개발 실력이 드러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뭐 그 뭐야 노드나 자바 백엔드 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레디스를 썼다 뭐 쿠버를 썼다 카프카를 썼다 그런 게 과연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내는 건가요 공식 문서 보면 딱 세 줄 네 줄 그 정도 도입하면 바로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게 레디스 카프카 뭐 이런 건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왜 어떤 이유로 리프레쉬 토큰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리프레쉬 토큰의 고정적인 고질적인 단점인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세션 런이라는 방법도 있고 리프레쉬 토큰 JWT라는 관점도 있는데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JWT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리프레쉬 토큰 도입했습니다 뭐 로그인 같은 거 뭐 다음에 들어와도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리프레쉬 토큰 도입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이 잘 한다 라고 느끼는 거 그 이런 분들 특징이 실력은 있어 실력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히 있는 거 같긴 한데 하거든 근데 특징들이 하나 있는 게 뭐 3JS 그 다음에 프레임 온 버션 이런 거 이런 거 했다고 쳐요 이게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의 경력을 쌓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력서 프론트엔드 이력서에서 3JS 3D랑 프레임 온 버션 같은 그런 인터렉션 관련 API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서 원합니까 이걸 이게 공고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이력서들이 3JS 같은 것들을 메인으로 냈다면 과연 그건 그 기업의 공고에 맞게 쓴 겁니까 그 기업에 맞는 공고는 뭐 리액트 퀘리 뭐 리덕스 그 다음에 뭐 넥스트 타이스크립트 뭐 이런 건데 3JS를 메인으로 뽑으면 3JS를 뽑겠습니까 아무리 3JS를 잘 쓴다 라고 하더라도 네 리액트 퀄이 잘 쓰고 그 리덕스 스테이트 관련으로 이력서를 위주로 쓴 사람과 3JS 같은 아니면 프레임 온 모션 같은 이런 인터렉티브한 걸 메인으로 뽑은 그런 분들과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3JS 이쪽 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안 뽑습니다 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액트 퀘리 리덕스 스테이트 관리 이런 거 왜 이걸 메인으로 안 꺼내고 3JS를 꺼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굳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이걸 좀 잘 쓴다 라고 해서 꺼내 놓으면 뽑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랑 공고 맞춤으로 그 회사가 원하는 거 위주로 쓰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리액트 퀘리 같은 거 잘 쓸 수 있음에도 그걸 꺼내서 쓰지 않고 3JS 프레임어모션 같은 거 잘 썼다라는 거를 메인 컨셉으로 내는 데에 세우면 그걸 누가 뽑습니까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실력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걸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결과물이 5%입니다 이런 분들이 5% 10% 막 이래요 보통 주스탄드 같은 걸 갖고 오죠 나는 주스탄드 이거 나는 조타입 모브엑스 이런 걸 들고 옵니다 근데 이거 공고에서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잘 쓰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거 잘 써서 이거 잘 써서 숫자적으로 잘 썼다 라고 하면 리덕스 리코일 같이 그런 기업들에서 여러분 이거 잘 쓰니까 이거 뽑습니까 안 뽑습니다 똑같은 기술 스택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스탄드 같은 거 쓰고 리덕스 갖고 온 사람 쓰면 당연히 리덕스를 뽑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실력 좋거든요 좋은 실력들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력서에 그걸 녹여낼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든 백엔든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글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엔지니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이력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소통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거를 주문했었을 때 그 사람은 줄글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갖고 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백엔드 api 작성하는데 그냥 대충 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퀀스 같은 거 그려서 정확히 논리의 허점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 왜 이게 동작을 안 하는지 시퀀스로 가져오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대충 쓰는 사람 그냥 아키텍처도 모르고 그냥 어디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누굴 뽑겠습니까 솔직히 항상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거예요 좀 분명히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어? 이게 분명히 맞는 얘기 같다 블로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쓰라고 하죠 양질의 글쓰기 블로그 뭐 잔디 심기 똑같은 얘기죠 이거 왜 보는 겁니까 이거 끈기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일일 커밋 일일 블로그 그런 거 왜 보는 겁니까 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내 블로그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 블로그는 뭐 한 개의 글이 열 개의 가치를 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증명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블로그가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 뭐 그러면 좋은 겁니까 제가 블로그를 쓰라고 하시는 분들은 200명 중에 딱 4명 있었습니다 그분들 1년에 300개 이상 쓴 블로그들이에요 아니면 블로그 하나당 2만 자씩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30개 40개 써도 그분들 읽을 거 같습니까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블로그 글 하나 봤는데 그 블로그 글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 블로그 해외 블로그 글에서 그냥 캡쳐해서 대충 갖다 놓고 코드 갖다 놓고 그런 거 말고 아키텍처 제대로 뽑아서 뭐 아키텍처 이런 거 제대로 뽑아서 시퀀스 같은 거 뽑아서 실제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 블로그 글은 별로예요 사실 네 별게 아닙니다 직접 작성하고 직접 그림 그리고 직접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글 그런 것들이 좋은 글이죠 직접 분석하고 표로 정리하고 근데 그런 거 안 해 놓고 내 블로그 글은 내가 실력 있으니까 좋다 과연 진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오만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개발 좀 했으니까 뭐 전공자니까 좀 내가 할 줄 아니까 그 나는 내가 한 거는 틀릴 리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력서는 오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리고 면접 가서도 이제 그런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할 겁니다 아마 면접관들이 이거 왜 이렇게 작성했냐 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어떤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합리화 시키려고 할 거예요 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 쓰는 방법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SR을 왜 그냥 서버에 배포 시켰냐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굳이 서버에 배포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괜히 억지로 멋지고 그 설명하는 순간 네 그분은 괴변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배포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다 그때는 CSR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었다 그래서 서버에 배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CSR은 사실 정적 배포가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배포를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야죠 넥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스를 배포하는 게 진짜 SSR입니까? 네 그냥 정적 배포 버셀 정적 배포랑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사실 거기에 서버리스 붙여서 된 게 넥스트 네 정말로 그 정적 배포 되어 있는 그런 S3 같은 데에서 되어 있는 버셀 배포가 정말 EC2 같은 데 배포하는 거랑 정말 똑같습니다 서버 같은 거 배포하실 때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하는 거랑 EC2 기반으로 배포하는 거랑 네 그 다음에 뭐 쿠버 같은 걸로 배포하는 거랑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고 서버리스 같은 걸로 했다라고 하면 오토 스케일은 어떻게 되고 DB 같은 거 다이나모 DB랑 몽고 DB 뭐 MySQL, PostgreSQL 이런 거 레플리카 같은 걸로 뭐 얼마든지 설명 잘할 수 있죠 Read, Write, Replica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WS에 똑같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분석해서 나라면 왜 이걸 이렇게 선택했을지 RDS Aurora, 서버리스 2 같은 거 레플리카 같은 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왜 Read 쪽에 더 많은 레플리카를 뒀는지 이제 그런 것들 얼마든지 깊게 쓰면 얼마든지 깊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요? SQL 같은 경우는 SQL123 있으면 그 중에 뭐 SQL123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는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 돌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1, 2, 3 같은 거 성능 테스트 같은 거 돌려봐서 1, 2, 3 중에 가장 빠른 거 찾고 3번이 가장 빨랐다고 하면 그 3번 빠른 거 가지고 그냥 그 이후 찾아서 깊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깊게 쓰는 이력서가 그리고 그거 표를 정리하고 그거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력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해결책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적어서 대충 숫자 끄져낸 것보다 더 좋은 이력서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SQL에 대한 이해도 있고 성능 테스트를 돌려서 어떤 SQL문이 어떻게 고쳐야 그리고 인덱싱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서브 커리 조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 상황에선 이게 맞는 건지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브 커리가 더 빠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깊이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게 더 좋은 이력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한 두 줄로 여러분의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었는데 여러분의 합격이 5%에서 10%라면 정말 그 이력서는 훌륭한 이력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실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있다고 해도 5%에서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력서라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잘된 이력서는 70%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력서는 70%를 찍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이력서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성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정보 다 찾아서 나온 이력서가 5%, 10% 그래서 그 방법 더 좋게 만들려고 멘토링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이력서 틀렸다는 거 받아들이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 그럼 이거 바로 그냥 도입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A, B에서 조언을 받아서 나온 이력서가 5%, 10%라면 그 사람 얘기가 틀렸다 라는 것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네 똑똑함이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틀리겠죠 저도 틀리겠지만 일단 제 거 한번 받아들여 보고 고쳐보고 안되면 아! 이 사람 실력 없네 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저 사람 저런 얘기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얘기 들어서 나온 게 5%, 10%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얘기도 제 얘기도 5%, 10%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다 통계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사한 통계적으로 보면 5%, 10%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이력서로 돌렸을 때 5%, 10%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얘기죠 그리고 이걸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밑에 이제 어떤 분을 소개해 줄 거냐 일란에서 오는 차 물론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입 개발자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떤 분들을 추천하고 싶냐 뭐 다른 뽑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을 뽑고 싶냐 첫 번째 피드백 바로바로 적용한 사람 그리고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뭐 논리 같은 거 코딩 같은 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백엔드는 프론트엔드 특히 백엔드 같은 경우 이거 시퀀스 같은 거 안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시퀀스 안그리고 여러분 말로 했었을 때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거 말로 이해한다고 했었을 때 한 30% 이해한다고 하면 시퀀스 그리면 시퀀스 그리면 거의 100% 이하합니다 그럼 굳이 시퀀스 그리면 그냥 말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것만 보내서 어디가 에러 났습니까? 한 1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말로 근데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한 5분 10분 걸리죠 네 그리고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게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죠 그런 귀찮음 남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 팀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라고 하면 백엔드는 시퀀스 말고는 거의 쓸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네 바로 그 피드백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정도라면 그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설명 그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프론트엔드라면 비동기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프론트를 시각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프론트를 시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져왔었을 때 시퀀스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이미지 같은 거 하나만 붙여놨잖아요 네 이런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이렇게 가져온다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프론트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네 시퀀스로 프론트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UI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시퀀스 옆에 UI만 붙여놨으면 프론트는 충분히 이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프론트를 과연 입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비동기인데 이게 다 비동기인데 지금 이 시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동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클릭당 움직임 이런 것들이라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시퀀스나 비동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네 UI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진짜 잘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아닌가요? 그런 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에게 좀 어떤 개발자를 뽑고 싶냐 에 대해서 뭐 제가 뽑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뽑았을 때 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제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 봐야죠 이건 뭐 제 생각뿐이니까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개발 잘하는 사람들 보단 아마 두 가지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포텐셜 자체가 네 이 왼쪽 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있다고 봐요 이분이 기술 스택이 조금 떨어져도 그럼 무조건 이쪽을 뽑습니다 이거 뽑으면 뽑으면 진짜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한 50명 정도를 받아 가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네 좀 이 요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에서도 좀 혹시나 저한테 그 소개해달라 물론 경력자는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거의 인프로 멘토링에서 경력자가 상담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랬을 때 신입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 신입들 중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 스택을 맞추면서도 어떤 분들을 뽑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고 한번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찍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이랑은 미팅을 한번 할 건데 그때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런 얘기들도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또 신입 개발자 추천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그 메일로 연락 주시면 그 한번 얘기 듣고 그 기업에 맞춰서 한번 설명하고 그 기업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떤 신입들이 어떤 걸 요구하냐라고 하면 보통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결국 이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AWS 스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어떤 최신 기술 스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 그리고 그런 어 그런 게 있는 리액트가 아니라 만약 뷰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 가는 거 약간 거리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스크립트를 안 쓴다라고 하면 이직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타이스크립트 쓰는 회사를 선호할 수도 있고요 백엔드라고 하면은 이제 스프링클라우드 같은 MSA 구조를 원하는 회사 그리고 도커 쿠버 카프카 레디스 이런 이직하기 좋은 스택들을 가진 회사들을 좀 더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회사 자체의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직하기 좋은 그런 스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쪽에서도 결국 신입 개발자한테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네 분명히 돈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가지는 스택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 같다 라고 배울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돈이 부족해도 500 정도 좀 덜 받아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멘토링과 그 다음 기업에서 뽑고 싶은 개발자 이런 걸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업 쪽에서도 좀 어떤 신입 개발자들이 좀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네 합니다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